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시장이 심리적인 지지라인 어저께 여기서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심을 했을 거예요. 아 FOMC 좋게 나올렸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려고 얘가 여기서 지지를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이 심리적인 지지라인을 깨트리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런 흐름에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밀려 내려갈지 조종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내일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우리가 네이버를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내가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 시장이 밀릴 것 같은데? 밀리면은 뭐 이 정도까지 밀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영역 구간입니다. 내가 허용해줄 수 있는 그 하락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네이버를 뭐 일주일 보고 정리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끌고 간다고 했죠? 계속 계속 끌고 간다고 그랬죠? 어떤 액션이 나올 때까지? 지금 얘가 이런 액션이에요. 한번 치고 올라가고 눌림받고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액션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서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뭐한다? 일단은 내가 비중은 조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 물론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거의 다 밀렸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 마인드 다 잡으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정도 급강의 공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뒤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다음주가 추석이라서 3일밖에 없어요. 좀 빠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200명, 300명 이렇게 가시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딱 50분만 모실 거예요. 50명만 같이 갈 겁니다. 다음주는. 다음주 한 주 동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놔야지 이 50명 중에 그라마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이버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좀 시간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